그 상대는 1, 2단! 군단의 분노도 내 앞에선 무력하다. 등 뒤를 조심해. 등등이 아니라 이거였네. 보이지도 않았어 아까. 동전맹독전갈 했으면 방울뱀 나왔을라나? 동전맹독전갈 했으면 방울뱀 나왔을라. 팬은 맘에 들지 않네. 디스, 마음가짐. 마음가짐. 솔직히 중매약사 상대로 필드 정리하는거 별로 의미 없는거 같아서. 넷플레이하는게 보통이네요. 독성맞전 볼래. 독성맞전 볼래. 이번에도 생을 복사로 가야겠네. 공이 안나왔고. 빗자루가 같이 있으니까. 자. 이거 잡으려나? 근데 위에 치는 악마다. 그러지 마라 패가 9장인데 여기 뜰 확률 3분의 1 빗자루? 아 이것도 좀 그러네 잘 데려갔네 뭐 이러면 그냥 되죠 그 해골턴이니까 뭐 샘플레이 안나오겠지 퇴고름넥 그박 퇴고름넥결 까볼까? 뭐 너는 쓰면 안되고 쓰자 그? 어그루 끌게 2개 있으면은 이게 더 안전하겠네 마지막 문어도 아니고 자이밍 박스 진짜 좋네 범사도 만나기 요즘 쉽진 않던데? 잘 없더라구요? 그 틀은 석은 좋은 법사겠죠? 뭐야? 땡기점을 쓰나? 땡기점은 뭐가 있지? 두뇌빙결을 설마 저걸로 뽑은건가? 대단한 실력인데? 곱살은 다운턴에 쓰도록 합시다 적금 민망하지 못하게 흠 붙여넣고 이번 턴에도 거스 안해도 되겠는데? 다음 턴은 에펙시스턴이라 이번에도 생업으로 하자 생업 복사면은 또 복사비자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나 쓰면은 기량용으로 써야되겠네 안쓰네 두뇌빙결 아까 뽑은 거겠죠? 아 이렇게 하자 비닐통에 하나 털자 그림자 망토로 법사 상태로 시간을 끌 수 있긴 한데 끝날 가면이 그거 들고 오는게 좀 그래 그래서 체력을 막 너무 맞으면 안되는거지 10 이하로 떨어지면은 슬픈 로봇 우리는 뱀 슬픈 아 새 세 Stadium 이제 세 서류를 이쁘 슬픈 저도 아우 좋다 흐름 이렇게 가죠 원래 이거 칠려고 했는데 원래 흐름 잘 안걸렸는데 그림자막도 있으면 일단 삼코사리가 2코 되는 건 좀 크긴 하니까 드네빙결로 호가 스팩 패틴에 가면 이렇게 미리 빠지는 건 또 괜찮아 진짜로 좋지 않은데 광화타민을 하나 써야겠네 그림자막도 광화타민을 하나 써야겠다 그 쯔에 가면 하나 빠질면 진짜 좋아 콜 달아 사기 숨고 사기냐 비밀통로냐인데 비밀통으로 하네 잠시만 이긴 거 같은데 그림자 망토 들어오면 확실하게 이길 거 같고 안 들어오면은 봐야 돼 비밀통으로라도 뽑아야지 비밀통으로 비밀통으로 찌르기 주공 4에다가 다 쓰면은 7 14 22 이거는 아나리우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비밀통로 써가지고 그림자 망토 2코짜리도 찾아볼 수 있어요 되면 좋은 로고 안되면 한턴 더 보는 거고 그림자 망토는 딱 2코 찾으면 돼 나왔죠 찌르기 그림자 망토도 생각보다 생각하네요 1 3 1 1 2 3 1 1 2 너무 고소 동전쓰고내리후까진 없나? 어차피 못잡잖아 이터넷에도 그.. 연계를 못막잖아요 잠깐 정력이 두마리가 나올수가 있나? 그럴순 있겠다 근데 배제할게요 아 이거 동전내고 낼걸 그랬다 정력이 두마리가 나올수도 있잖아 그 1코어의 정령 코스트 줄여주는 애? 플러스 하나 더 그건 아니어서 일단 줄일수는 있겠네요 정말 다행이네 좀 아프긴 한데 더 이쁜 각을 위해서 다음선에 정리를 할게요 생명력 흡수 나왔으면 더 좋았을거 같은데 뭐 이렇게 되면은 필드로 이기는걸로 일단 까지 아프다 진짜로 한영해보니 그 2코어의 정리를 할수 그 1코어의 정리를 할수 할 곳으로 할게요. 환영의 물량 나와도 이거 일일이라서? 랭혈, 속임수, 마비도 랭혈 오그루를 끌긴 끌어야 됐어요. 랭혈로 갑시다. 저게 호스트 주는 거였죠? 정규에서는 본 적이 없네. 투기장에서는 진짜 많이 보는데 두 명만 살면 숨어야 되고 아니면은 더 파도 되고 필 잡고 여기서 나오는 거에 따라 판단을 다르게 해야 되나? 여기서 나오는 거에 따라 판단을 다르게 해야 되나? 여기서 나오는 거에 따라 판단은 다르게 해야 되나? 이제는 죽이는 쪽으로 갑시다 1딜만 더 찾으면 되거든 이거 다 정리당해도 냉혈로 이득을 좀 많이 받네요 불장 끝났네 그냥 한 번 써보고 싶어서 이런 이펙트구나 처음 써봤어요 이걸 안 돼 있어도 이펙트는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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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있어도 이펙트는 나오네